안녕하세요 네 저 이거 하이소프트 포플라이 꽃 모티브 비스티의 바늘 이야기에서 패키지 산거 요거 지금 이게 총 40개거든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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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다 이었구요 다 또 좋고 지금 요거는 요 위에 마무리 단계 밑에 마무리 단계 그 다음에 끈 이게 남았는데요 이 원래 요색으로 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좀 포인트 주고 싶어 가지고 너무 어두워 가지고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줬구요 이게 실이 좀 부족해서 밑에는 요색으로 해주구요 끈도 요색으로 해줄 겁니다 이 중간에 포인트로 요색을 줬는데요 요기 요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오는 거죠 코바늘로는 처음 떠 봤거든요 근데 요거 요 방식이 되게 쉽고 재미있더라구요 모양도 볼록볼록 이쁘게 나오고 그래서 어 이거 뜰 때 되게 이게 어 한바퀴가 금방 돌아가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밑에도 요 위에 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요만큼 뜨다가 제가 그때 뭐 하느냐고 또 이렇게 손을 놓고 음 그 뒤로 그때 계속 했으면 아마 요거 다 했을 거에요 근데 어 또 살림을 하다보면은 갑자기 움직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는 또 중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코바늘은 한번 참 잡으면요 계속 뜨게 되요 신기한 매력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대바늘로 음 우드락 어 호미인 나와봐봐 어 거기 앉아 앉아 우드락 요 숄 그전부터 저의 위시에 있었었는데요 요거를 어 요번에 그 엄또뜨 님의 다 떠 함트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숄 뜨는 그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음 숄 그 자기가 뜨고 싶은 거 뜨고 싶은 걸로 뜨는 거고 어 기간은 두 달 동안 뜨는 요렇게 함트를 어 우리 소소하기가 안에서 그냥 소소하게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 요 숄을 저는 우드락 숄 로 뜨기로 했습니다 요거 되게 그 전부터 뜨고 싶었는데 도안을 아무리 봐도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에요 그래서 그때 해석을 해놨던 거 제가 조금 이렇게 끄적끄적 끄적끄적 해놨던 거 어 그런게 섞여놓은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요기 처음에 코 잡는게 되게 요기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어 몇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음 처음에 이거 두 가지 두 번 실패 하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가긴 했는데요 요기서 늘림을 제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구멍이 슝슝슝슝 이렇게 너무 크게 뜰린 거에요 음 그래서 얘도 실패 총 세 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네 번째에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완전 하지는 않아요 그 요거 설명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설명 동영상에 보면은 모양이 얘랑 조금 달라요 다른데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 요것도 괜찮은 거 같아서 요렇게 그냥 요거 세 번 실패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너무 봐도 모르겠는 거에요 그래서 떠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요거 저번에 요거 감아 놨었어요 어 저 도톰 램술이랑 도톰 메리노울이랑 15소 한겹 요거 뭘 뜰지 모르지만 그때 실 감고 싶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몇 몇 뭉치를 이렇게 감아 놨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일단 게이지를 내봤는데요 이게 원작은 3.5mm로 뜨는 거에요 3.5mm로 뜨는 건데 저는 4mm로 떴어요 이게 합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3.5mm는 안되거든요 요정도는 그래서 4mm로 했는데요 어 되게 촘촘해요 4.5mm로 해도 됐을 뻔했는데요 4mm로 했더니 게이지가 맞게 나온 거에요 그 요기 원작에서 제시한 그 게이지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요 음 저는 4mm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반부바늘로 하고 있고요 반부보다는 왠지 스틸이 더 잘 될 거 같은 거에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스틸로 바꾸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는 음 다행히 스틸이 4mm 저번에 사놨던 거 제가 저번에 3.5랑 3.5랑 4mm랑을 사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요번에 요게 3mm니까 반부 세트 사고 저는 요거 요거는 추가로 낱개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다행히 제가 많이 쓰는 호스로 그때 사놓고 싶어가지고 4mm 사놨는데 요번에 잘 쓸 거 같아요 이거 줄이 이제 꽉 찼어요 이게 처음에 매직 루프로 시작을 해요 매직 루프로 해가지고 제가 이게 한쪽에만 이게 원래 매직 루프는 돌아가면서 한 코씩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라인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요 도 안에 너무 헷갈리니까 요기에 온 정신이 정신이 다 요쪽으로 다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를 옮겨줘야 된다는 거를 까먹고 안 옮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라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매직 루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인 안 생기게 하시려면은 이게 한 코씩 옮겨줘가면서 뜨시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기는 늘림을 이렇게 구멍이 크게 숑숑숑 이렇게 늘림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이 늘림하는 방법도 다 있거든요 그거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그나마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재밌어요 그 차트별로 이제 단계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뜨고 나면 다음 것도 바뀌고 다음 것도 바뀌고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통 뜨기로 하는 숄이에요 그래서 요기가 나중에 이렇게 잘라주는 스틱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이상점님이 요거 빨간색 배색으로 하셔가지고 뜨신 거 그거 보고 저는 되게 뜨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상점님의 유튜브를 찾아보고 어떻게 뜨는 방식인 건지 조금 도움을 얻으려고 동영상을 한 번 더 찾아봤고요 그걸 봤더니 조금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작게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조금 되긴 해요 너무 작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거 이제 요게 매직 루프로 하다가 이제 이게 늘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요 줄이 여기에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또 바꿔줘야 돼가지고 바꿔줄 겸 이제 스틸로 한 번 떠보고 싶어가지고 스틸로 이렇게 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스틸이 조금 더 뾰족해서 늘림할 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반부는 제가 이게 가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반부로 늘림을 하기에는 조금 약간 잘 안 찝어지는 잘 이렇게 잘 딱 안 찔러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거 반부로 뜨면서도 이거 스틸로 뜨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면서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을 바꿔줘야 돼서 스틸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여기 배색으로 쓴 실은 저 이거 삼성물산에 노블레스 엄청 쓰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니트 컨테이너에 이 실이 저번에 이게 입고가 됐다고 인스타에 알람이 떠서 이거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제가 요런 색상을 되게 좋아해요 갈색 브라운색 그래서 이 색상으로 삼성물산 노블레스를 구입을 했고요 한 콘을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이게 한 겹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두 개가 연사된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연사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세 겹 그러니까 총 여섯 겹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랑 합수를 마쳤고요 4mm로 그렇게 해서 얘랑 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그 뒤로 인스타에 또 뜬 거예요 요것도 삼성물산인데 요거는 데님이라는 데님이라는 실이더라고요 실 이름이 데님인지 색상이 데님인지 모르겠는데 니트 컨테이너 데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똑같이 두 개가 두 겹이 연사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두 겹이 연사되어서 얘랑 얘랑 같은 두께로 알고 있고요 얘는 브라운 믹스 색상이 니트 컨테이너 노블레스 브라운 믹스 네 요거 요거 샀을 때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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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죠 방습제 방습제가 왔고요 요거 요거를 구입을 했을 때는요 같이 사진 않고 따로따로 샀어요 요거 요거 구입했을 때는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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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무슨 실인지 몰라냈는데요 한 15초 되는 거 같고요 오 램술은 아닌 거 같은데 부드러워요 요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쓰는 램술 램술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얘가 좀 약간의 윤기가 있고요. 이름을 알면 좋을 텐데 이름을 몰라서 좀 난감합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이 좀 이렇게 약간의 오묘한 색상이 여러 가지 색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배색을 해놓으면 좀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엄청 진한 브라운? 이렇게 보면은 좀 되게 밝아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배색을 하면 더 어두워...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배색할수록 왜 이렇게 어둡지? 이거보다 조금 밝게 이 정도로 나오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블랙과 화이트로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 이게 블랙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뜨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어둡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와치 낼 때도 좀 어두워 보이긴 했는데 진짜 계속 뜰수록 느끼는 거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입니다. 실은 진짜 이렇게 실로 있을 때랑 이렇게 편물로 봤을 때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상도 뭘 뜰지는 모르지만 일단 삼성물산 거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거 말고도 니트 컨테이너에 새로 올라온 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면사였나? 면사였던 것 같은데요. 금방 제가 원하는 색상이 저는 조금 무난한 색상을 원하는데 그 색상이 빨리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러 들어갔을 때는 품절이 되었고요. 그 색상 말고 이제 초록 빨강 그 색상은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는데 제가 그 색상은 사도 쓰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색상은 구입을 안 했고요. 그 실도 조금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좀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실이지만 그래도 쓸 때 보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손맛도 약간씩 다르고 그래서 새로운 실을 쓸 때마다 되게 새로운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새로운 실을 사봤고요. 니트 컨테이너 실은 부담없이 살 수가 있어가지고 또 새로 올라온 실 그 면실을 되게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조금 아쉬웠다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밥순이 하느라고 애들이 요즘 식욕이 왕성해져가지고요. 정말 뒤돌아서면 또 배고파 이 정도로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설거지하고 돌아서고 방에 조금 앉아서 이제 조금 뜨기 좀 해야지 하고서는 뜨기 조금 하다가 이제 주방에 가보면은 또 설거지 폭탄 정말 설거지를 몇 번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애들이 막 음료수 같은 것도 먹으면 이제 컵을 이제 그냥 막 담가놓잖아요. 컵도 하루에 몇 번씩 막 닦아놔야 되고 그래서 너무 주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저희 남편도 먹고 싶어하는 이제 추억의 음식이 있었어가지고 그 머윗대라고 머윗대 된장찌개를 돼지고기 넣고 끓인 된장찌개를 가끔 먹고 싶어해요. 근데 마트에 갔는데 그 머윗대가 파는 거예요. 되게 싱싱한 머윗대가 팔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 갖고 왔거든요. 국이랑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그래서 근데 머윗대가 손이 많이 가요. 그거를 삶아야 되고 또 껍질을 껍질을 벗겨야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제가 직접 삶아서 벗겨본 적은 없어요. 이제 엄마가 다 재료 손질을 해주면 이제 있으면 해먹고 일부러 사서 먹진 않았었는데요. 어제는 그거를 파는 게 딱 저희 남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 갖고 와서 직접 해먹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 강아지 종류가 포메거든요. 포메들은 조금 이렇게 꽁아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 지즘이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조금 저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포메이들은 좀 시끄럽구나. 그러면서 아 어쩔 수 없나보다 이러면서 좀 강아지 좋아서 키우기는 하는데 그게 짖는 거에 제가 적응이 안돼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도 훈련해보고 저렇게도 훈련해보고 했는데도 결론은 포메는 원래 좀 시끄럽구나.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 강아지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잠깐 멈췄고요. 네 그래서 그 머윗대를 사와가지고 직접 삶아서 직접 까서 직접 해가지고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서 이제 청양고추도 좀 넣고 돼지고기 넣고 그렇게 그 목포음식 인 것 같은 느낌이죠. 좀 그렇게 된장찌개에 고기 넣고 야채 넣고 이게 조금 조합이 좀 이렇게 낯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먹을 때는 무조건 그 들깨에다가 이제 저희 저희 엄마는 충청도 뿐이시라 모든 나물이나 이런 거는 들깨에 많이 하거든요. 소금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또 잘 안 먹더라고요. 잘 안 먹고 이거를 된장에 묻혀야지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을 많이 있었어요. 신혼 초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거의 한 19년 19년을 같이 살고 보니까 목포 사람은 목포 분들은 좀 된장에다 많이 음식을 해서 나물도 된장에 많이 묻히고요. 된장에 식초 조금 넣어서 새콤하면서 이렇게 된장향이 나는 요런 음식들을 좀 저희 남편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나물이든지 좀 이렇게 하얗게 묻히거나 이런 걸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요. 된장에 이렇게 묻힌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된장에 해소하고 뭐를 야채 된장찌개 할 때도 고기를 넣는 거를 좋아해요. 고기 그게 저희 남편이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포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조합이 처음에는 제가 너무 낯설고 제가 고기 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이거를 어떻게 먹지 막 이랬는데 끓으면서 끓일 때 나는 냄새가 되게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나면서 한번 간을 볼까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의외로 조합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맛있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저는 그게 입에 제 입에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요런 조합도 괜찮구나. 제가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제 된장에다 이렇게 넣어서 해줘 이러면 이제 감이 오죠. 감이 와서 아 이런 이 정도의 맛의 음식을 원하는구나. 그걸 또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새콤한 거 된장의 새콤한 것도 처음에는 이제 그거 해주고 저는 잘 안 먹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저도 그게 입맛에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장을 잘 안 먹고 좀 고추장을 많이 먹는 쪽이었어요. 저희 친정 쪽은 뭐 쌈을 싸먹어도 된장보다는 고추장 뭐 고추를 찍어먹어도 고추장 이렇게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된장은 무조건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된장찌개나 근데 된장을 그냥 뭐를 고추를 찍어먹는다는 거 상상을 못했었는데 저희 남편은 뭐를 이렇게 쌈 싸먹을 때 또 된장을 찾고 항상 된장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또 고추장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 거 된장 제 거 고추장 이런데 나중에는 제 거 꺼내기가 귀찮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된장에 찍어먹어볼까 그래서 이제 된장을 그냥 찍어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맛이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된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진짜 된장은 그냥 먹으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어요. 된장은 무조건 끓여서 된장국을 해먹는 거 그렇게만 먹었었으니까 그랬는데요. 지금은 지금은 진짜 쌈 싸먹을 때도 저도 이제 된장이 더 맛있고 고추장보다는 된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된장이 몸에도 더 좋고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음식 한번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된장 음식에 된장 넣는 거 나물이나 이런 거에 된장으로 묻히는 거 또 추천을 드립니다. 좀 낯서신 분들은 저처럼 고추장만 드셨던 분들은 저희 친정엄마는 나물을 묻혀도 하얗게 묻히거나 들깨를 넣거나 아니면 고추장으로 묻히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고추장 고춧가루 해가지고 묻히거나 근데 된장으로 묻힌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낯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된장을 묻히는 거 친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되게 낯설은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합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제가 그렇게 막 끓이고 끓이고 다듬고 끓여서 또 먹고 또 애들은 또 잘 안 먹어요. 그렇게 된장 국을 조금 이렇게 머위떼 이런 걸 넣어가지고 끓인 거는 잘 안 먹더라고요. 저희 큰 애는 그래도 그나마 잘 먹어요. 고3인데 그래도 어른 입맛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동생들들은 또 전혀 안 먹으려고 해서 또 애들은 이제 짜장볶이 그거를 마트에서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짜장볶이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또 설거지가 또 산더미 그리고 다 치우고 나면 이제 거의 9시 10시 그때 대아이들이 이제 자러 들어가야 이제 저도 조금 쉴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진짜 그 애들이 배고파 그러면 이제 이제 무서워져요. 뭘 해줘야 되지? 너 어제 장을 많이 봐왔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식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요즘 그런 걸 느꼈고 먹는 게 정말 너무 계속 새로 애들은 이제 한번 만약에 짜장볶이를 먹고 나면 그 다음 건 또 새로운 걸 원해요. 그러면 또 뭐 해줘야 되지? 생각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평일에 지금 오늘은 애들이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나서 이제 촬영도 하고 하는데 이제 지금 막 저는 또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또 어 빨래 개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오늘은 강아지 목욕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지금 애들 가고 나서 이제 조금 제가 시간이 나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조금 애들이 이제 어 학교를 가니까 그나마 급식을 먹고 오니까 이제 조금 평일에는 괜찮아요. 급식을 먹고 오니까 좀 괜찮은데 이제 애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 배고파서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먹을 거를 계속 어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어 정말 애들 와서 이제 배고파 이러면은 아 이제 이제 또 시작이구나 자기 전까지 그래서 요즘 뭘 해줘야 될지도 고민이고 이것도 해줬다가 저것도 해줬다가 하는데 다 싫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거는 어제 먹었고 이거는 저번에 먹었고 이러면은 도대체 뭘 해줘야지 되는 건지 뭐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반찬 투정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진짜 투정을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좀 투정이 심한 건지 저희 아이들이 심한 건지 셋 다 원하는 식성도 원하는 음식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해가지고 뭘 음식을 하나를 하면은 통일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이거 해줘야 되고 쟤는 저거 해줘야 되고 또 저희 남편은 또 따로 어른 음식은 또 원하는 게 다 따로 있으니까 또 따로 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요즘 정말 제가 요리에 소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못 하는데 정말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해줘야 되나 고민이고 이건 저뿐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모든 어머니들의 고민이 겠지만 지금 월요일 아침이면 다 보내고 나면 진짜 토요일 일요일 쌓였던 피로가 막 갑자기 몰려와요. 못했던 촬영은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촬영은 해야 되니까 촬영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쇼를 시작했다는 거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오드락 쇼 이거 되게 재밌어요.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서부터 계속 늘 늘려 가면서 제가 쇼를 이제 음 이 정도 큰 쇼를 처음 떠봐요. 제가 스카프 넘버 원은 한 두 번 떴었는데요. 그거는 늘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코스가 엄청 많아지진 않았는데요. 얘는 이제 갈수록 코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요정도 사이즈 에 어 제가 쇼를 떠보지를 않아서 조금 코스에 압박을 느낄지 어떨지 지금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대칭 이런 거를 못해요. 근데 얘가 보면 요쪽이랑 요쪽이랑 대칭이에요. 그래서 도안을 얘는 만약에 요쪽부터 봤다면 요기는 반대서부터 봐야 되는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칭 어떻게 해야될지 진짜 여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요거랑 요거는 별로 대칭을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것도 어렵고 요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이 이상하게 나와도 그냥 흐리는 하고 그냥 가야지 이래서 걸치기만 하면 되니까 사이즈만 너무 작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작게 나오면 조금 이게 지금 제가 4mm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4.5나 5mm로 실을 조금 더 겹수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 더 뜨고 뜨고 싶다는 만약에 작게 나오면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되게 이거 여기에서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시작을 못했는데 그냥 제 맘대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여기서 포기할까 말까 막 이랬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이 고비는 넘어가가지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대칭만 대칭만 신경 써서 잘하면 잘할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늘림할 때 스틸로 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제 바꿔줄 예정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뜨게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오늘 오늘은 조금 토요일, 일요일 제가 밥순이 하느냐고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쉬고 또 애들 올 때 맞춰서 또 장을 바나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도 바쁠 예정입니다. 모든 어머니들 화이팅 하시고요. 아이들 뭐 해줘야 될지 다들 같은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뜨게 하시고 또 제가 이것도 조금 더 뜨게 되면 또 찍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우드락 슈 지금 요만큼 뜨고 있는데요. 제가 요기 이거 무늬 넣으면서 앰버 떴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앰버도 약간 요런 무늬 3배 색에 요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3배 색으로 하지 않고 2배 색으로 바꿔서 했었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런데도 요 쪽 애가 굉장히 이 코가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요고라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 이거 제가 손탐이 좋아진건지 아니면은 이거 스틸 바늘로는 제가 처음으로 배색을 해보거든요. 티아우구 스틸 저는 단품으로 몇 개뿐이 안사가지고요. 저는 3.5ml랑 4ml뿐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다행히 4ml가 맞아가지고 처음에 요기는 밤부로 시작했다가 램술이랑 밤부랑은 조금 너무 빡빡하게 잘 이렇게 코가 잘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틸로 다행히 제가 4ml짜리 단품 사는게 있어가지고 4ml로 바꿔서 떠봤거든요. 근데 되게 수술술 잘 떠지고 되게 손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램술이랑 램술이랑 이거랑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고요. 또 이거 배색 뜰 때 스틸이 더 코가 이쁘게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배색을 그전에 그 생각이 안 나 그 새의 날개 모양 슈빌 슈빌 뜰 때도 되게 재밌게 배색을 떴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앰버 뜰 때는 그거 음 그거 그 레이스 무늬 뜨는 데에서 제가 자꾸 틀려가지고 조금 푸르시오를 했었어가지고 그 거기서 이거 조금 그거 말고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색을 지금 한참 안 하다가 요거 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요거 좀 이렇게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방향을 얘를 반전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 어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 요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는 아닌데요. 요 부분에서는 차트가 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두 개씩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요만큼 시작했을 때 차트 하나만 보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요기랑 요기만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차트가 하나씩 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푸르시어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떴고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이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문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푸르시어 하기 싫어서 계속 그냥 떴고요. 근데 요 뒤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데요. 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냥 차트 하나만 보고 갈까 지금 너무 전 헷갈린 게 싫어가지고 하다 보면 또 헷갈리면 또 그거를 또 까먹고 그냥 차트 두 개 보다가 하나만 보다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차트 두 개인데 저는 하나씩만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별로 헷갈린 게 없고요. 요거 되게 재밌게 오랜만에 배색이라서 그리고 제가 한동안 또 이게 뜨게 대바늘보다는 코바늘을 조금 또 썼어가지고 코바늘이 또 한참 재밌었거든요. 재밌었는데요. 날이 이제 덥다 보니까 대바늘이 손에 잘 안 잡혔었어요. 근데 이게 배색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손에서 이거를 놓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바늘 되게 재밌게 뜨고 있어요. 이거 이쇼를 완전 추천합니다. 근데 저한테 있는 이 레드줄이 이게 저한테 최대로 긴 거더라고요. 다 꺼내서 제가 길이를 재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줄이 많지는 않아서 그 세트에서 산 거 말고는 하나를 제가 더 샀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센치인지 제가 여기 줄에 표시가 돼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S 표시만 있고 숫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몇 센치 표시가 돼있다고 다른 분들은 그러셨는데 제 거에는 표시가 안 돼있어서 이게 몇 센치짜리 인지 모르겠고요. 이거 제일 제일 긴 사이즈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인쿨스랑 IM 니터가 나오더라고요. 인쿨스는 지금 며칠 전에 세일을 하셔가지고 그런 건지 조금 품절된 사이즈가 많았는데요. 제일 긴 사이즈가 123cm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행히 품절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바구니에 담고 이제 가격 비교를 해보려고 이제 앵콜스에서는 만원이더라고요. 만원이고 그 IM 니터에는 플러스 천원이 되는 거예요. 오백원이었나 천원이었나 좀 헷갈린대요. 플러스 얼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원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더 되는 거니까 IM 니터가 더 비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택배비 비교를 해보려고 보니까 두 군데 다 2,5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앵콜스에서 주문을 하면서 저한테 치아우고 단품이 이게 3.5랑 4mm뿐이 없어요. 스틸이 그래서 보니까 4.5mm 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품절된 게 조금 있는데요. 제가 4.5mm 가 하나 사놓고 싶었는데 그게 다행히 품절이 아니어서 저는 이거 13 13cm 제일 긴 거 제일 긴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조금 저는 처음에는 조금 짧은 거를 선호했었어요. 그 인치가 작은 거를 선호를 했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긴 게 편해졌어요. 조금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배색할 때는 긴 게 되게 편해요. 여기를 쭉쭉 늘려주면서 하다 보면 얘가 이 바늘이 팁이 짧으면 얘네들이 자꾸 오그라들려는 성질이 있어서 되게 짧은 안에서 짧은 바늘 안에서 하려면 되게 배색이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쭉쭉 늘려주면서 할 때에 이 바늘 팁이 좀 길면 조금 편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일 긴 거 13cm 로 그게 5인치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13cm 짜리로 주문을 해서 두 가지 지금 이거 줄 125cm 랑 이거 4.5mm 랑 스틸 4.5mm 랑 해서 두 가지를 지금 시켰고요. 그렇게 두 가지 시켰고요. 그 외에 또 이거 스틸 바늘 제가 줄바늘로 두 개가 있어요. 5mm 랑 5.5mm 랑 저한테 없는 게 지금 3.25랑 3.75가 없거든요. 다음에 또 제가 그거 두 개만 사면 거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재미로 필요할 때 살 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림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줄 살 때 이거 가격 비교 해보느라고 이거 세트 그냥 치워오고 스틸바늘 세트 스몰 세트를 살까 하고 가격을 보고 이제 케이블 길이를 봤거든요. 이렇게 긴 제가 원하는 게 125cm 짜리를 원하는데 그만한 길이의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이거를 또 추가 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단품으로 계속 사서 모으자. 하나씩 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트를 살까 하는 요기서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딱 두 개 제가 원하는 거 구매를 했고요. 네. 요거 되게 뜰수록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완전 추천해요. 요기 이정도 이제 무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요기 이런데 너무 무늬가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귀엽고 예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완전 너무 재밌게 뜨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떠서 또 찍어볼게요. 네. 우드락 쇼를 이만큼 지금 차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섯 번째 거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점점 늘려가다 보니까 이 케이블이 부족해서 지금 어 그 저한테 있는 제일 긴 줄 이랑 이거 두 번째 긴 줄 에 분주를 커넥터로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요. 이게 원통뜨기라 이제 이게 조금 줄이 길면 이렇게 조금씩 빼줘가면서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에 실이 자꾸 걸려서 조금 뺐다 넣다 할 때 어 좀 이게 좀 불편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일단 케이블은 시켜놨는데요. 어 아직 지금 선거 날이고 연휴 연휴가 껴가지고 조금 배송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출발 전에 인콜스에 시켰는데요. 아직 배송 문자는 아직 않았구요. 이게 지금 음 줄이 지금 이제 또 부족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주 이 커넥터가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더이상 이제 두개 더 이제 두개는 연결하지만 세개는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 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한참 지금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이제 멈추면 좀 흐름이 깨질까봐 조금 걱정이구요. 이거 이제 원통뜨기가 워낙에 이런거 줄이 이제 편명뜨기는 줄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너무 길면 이렇게 조금씩 한쪽이 빼줘가면서 떠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빼주는 거 귀찮음이 있구요. 어 요거 어 그거 말고는 이제 장점은 어 이게 안뜨기 배색을 안해도 된다는 거 배색 제가 마리트나 뱃살을 가디건을 뜰 때 안뜨기 배색이 되게 헷갈리고 힘들었거든요. 안뜨기 배색 나오면 되게 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떠야 되니까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좀 버벅버벅 거리고 또 배색이 틀리면 다시 풀렀다가 다시 뜨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겉뜨기로만 뜨니까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가 대칭이 돼주는 건데요. 그렇게 전 처음에 이게 많이 헷갈릴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할만해요.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고요. 저는 여기서 한군데 지금 이 부분에 안뜨기에서 얘를 뒤로 보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 티 안 나는데요. 자세히 보면 티가 나고요. 이거 늘림하는 것도 저 몇 개 틀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여기가 좀 약간 오글거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스틱하고 여기 이제 여기 엣지 잡아줄 때 조금 어떻게 잘 조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여기 무늬도 조금 틀렸어요. 그런데 그냥 흐린론 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거 풀르면 이제 저는 푸르시오 하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흐린론 잘하거든요. 여기도 대칭이 잘 안됐고요. 여기도 좀 약간 이상해요. 끝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이제 차트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볼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제가 보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도 자꾸 틀려요. 틀리는데 이제 푸르시오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떴고요. 지금 다음 차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헷갈려서 힘들기는 하는데요. 이거 배색 뜨기가 진짜 재밌어요. 배색 배색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시간간 좀 모르고 뜨고 있고요. 이게 이게 겉뜨기 장점이란 게 있어가지고 겉뜨기 배색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걱정 없이 계속 뜨는 거 정말 장점이고요. 어 이 줄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이게 배색은 이 줄이 케이블이 좀 이렇게 짱짱하게 잡아줘야 이게 배색이 잘 나오거든요. 막 오그라져 있으면 배색이 나중에는 막 여기 코가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최대한 짱짱하게 해가지고 해야지만 이거 배색할 때는 좀 이외에 코가 이쁘게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줄이 언제 올지 지금 고민입니다. 오늘 만약에 배송 문자가 뜨면 내일 올 텐데요. 지금 어제도 하루만에 한 요정도 떴거든요. 하루에 금방금방 자라더라고요. 이게 코수가 많아져가지고 좀 엄청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바퀴 도는데 제가 엠버 뜰 때 그때 코가 한 500 코가 넘었었거든요. 한 단 뜰 때 근데 이거 여기까지 늘렸어도 여기까지 늘렸어도 요. 300코 300코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엠버에 비하면 코수의 압박이 아직 없습니다. 정말 엠버 뜰 때 500코 넘을 때 한 단 뜰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500코 장난 아니다. 그랬는데 저는 작은 사이즈를 떠가지고 500코 였는데요. 그때 큰 사이즈 뜨신 분은 700코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와 진짜 코수가 장난이 아니다. 그랬었는데 요거는 300코 정도 여기까지나 아직까지는 여기서 또 늘림 들어가면 마지막에 500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 단 흔한이 금방 돌아와요. 전 생각보다 이게 코수의 압박이 아직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뜨고 또 제가 숄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어 다른 이거 끝나고 또 다른 숄을 뜰까 요즘 많이 뜨시는 그 한여름밤 숄 한여름밤의 꿈 그 숄 뜨고 싶어 가지고 지금 책을 어디서 구매를 할까 조금 검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요. 레이스 무늬 뜨는 거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도 지금 책 어디서 지금 누가 봐나 니트하임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품절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열심히 떠 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